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전쟁같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18분이구요. 자튼 제가 지난주 말부터 주말동안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눈 떠서 현재 이 방송을 준비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매월 VIP 멤버십에서 종목을 드리고 있죠. 12월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 부근에서 종목을 몇가지를 추려서 특히나 저같은 종목 성애자 같은 사람들은 종목이 수십가지가 있어요. 관심있는 종목들이.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뭘 사야되는데 라는 질문에 답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뒤에 종목이 하나 공개가 될 거구요. 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게 5월달에 워낙 가파른 상승세를 거치고 주요 지지선, 주요 저항선 근처에 지지수들이 와있어요. 종목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기존의 종목들을 어느정도 고려를 하시고 플러스로 오늘 종목을 드리는 것을 포트에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중간중간에 종목을 최근에 자주 드리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가려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낮을 때야 뭐 얼마든지 제가 좋은 종목들을 자신에게 권해드릴 수 있지만 지금은 까딱하면 사실 최고점이라서 원래는 쉬는 타이밍이 맞는데 일단 한번 제가 펼친 논리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미해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최근에 뜸하다고는 하지만 정말 눈 뜨자마자부터 저녁까지 제가 이 방송시간을 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9시 반 퇴근해서 집에 와서 준비하고 하다보니까 11시 반 조금 덜 된 시간인데 아무튼 많이 신경쓰고 있으니까 혹시 방송이 좀 뜸해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바쁠 것 같아요. 2주 정도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랑 여러가지 있어서 2주 후에는 또 이렇게 오늘같이 짧게라도 방송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제가 지금 씻지도 않고 준비를 했는데 6월 1일 오늘 시작이고요. 시작이 아주 느낌이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안정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2050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 이하까지는 2000을 강하게 뚫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주식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바이오 혹은 또 서비스업종 서비스업종을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순환매장에서 정목들, 업종들을 좀 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은 있다 라는 부분은 멤버십 여러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다같이 올라주면 저는 뭐 다할 나위 없겠지만 사실 한 달에 몇 번 안되잖아요 이런 날은 그래서 2000 이하로 급락하지 않는다면 일단 시장의 상승은 유효하다 라고 큰 틀을 잡아두시면 혼자서 하듯이 와리가리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막 따라가고 정말 그냥 빠지는 것보다 두세 배의 고통을 받는 이제 오를 때 팔고 떨어질 때 사는 그런 상황은 좀 덜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선 잘 기억해두시고요. 오늘 원달러가 하락하면서 시장에 어떤 굴두보를 마련했고 지수가 2050에 재진입하면서 일단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기관과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초대형주의 시즌입니다. 초대형주, 대형주까지 골고루 오르는 날이었고 외국인도 횡선물을 사면서 전반적으로 개인들 외에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금리인화 이슈가 있었고 순매수 그 이후에 대규모 축소되면서 한국의 GDP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부분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코스피를 제외하고 오늘 중국이 반등했지만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재점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홍콩의 경제대우 경제대우에 대한 패기 이슈를 미국이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시장에 큰 쇼크가 있을 법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의 해석은 홍콩은 홍콩이고 미국과 중국이 본인들 국가들끼리 이루어놓은 미중 무역 협상은 건드리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고 시장 제가 직접 쓴 거라는 게 이게 티가 나죠. 시장 안도감이 시장에 펼쳐지면서 일단 심리적 개선 그리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콩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어떤 강경책들이 시장의 큰 이슈였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이슈를 막았다는 부분에 지금 현재 미국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중 갈등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돌발 변수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천을 강하게 하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슈죠. 지금으로서는 코로나가 갑자기 수천명이 나오더라도 현재로서는 근락 가능성은 낮고요. 오늘 바이오즈 오른 것만 봐도 일단 코로나에 대한 변수들은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돌발 변수는 미중 무역 갈등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이천을 강하게 하회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5월부터 현재까지 벌어놓은 수익이 있으시다면 일단 대부분은 이익실현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방 반등될 거야 하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일단 자를 거는 잘라야 돼요. 그거를 잘 못하시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사실은 주식하면서 가장 큰 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더 빠지겠어 하면 정말 끝까지 빠지죠. 그런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꼭 겪어봐야 알지 마시고 미리 이런 시장 이슈들은 당장 해결하기 힘들어요. 미중 무역 협상, 코로나 같으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작은 이슈 같으면 해결이 되고 일시적인 이슈의 가능성이 크지만 1년 반, 2018년 중반부터 2년 가까이 끌어오는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를 갑자기 번복하거나 어떤 입장을, 변화를 가져온다면 사실은 그거는 단기간 해결되기는 힘든 이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소비 대반 등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어요. 관련된 농목들. 일단 이렇게 큰 시장을 잡아 두시고 오늘은 의약품이 좋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기분이 아주 좋았던 날입니다. 셀트리온 많이 올랐고요. 우리 보고 있던 ABL 바이오도 어느덧 거의 본전이신 분도 있고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에서 아마 예전에 추천받았던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어쨌든 좋은 흐름이 이 약품 쪽에 있다면 분위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떠오른 이슈로 7%까지 오르면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IT 대형주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냈고요. 만약에 지금 진입하신다 하시면 많이 오른 시장의 주도주들 있죠. 우리가 5월에 봤던 추천주들 SDI 그리고 등등등에서 삼성 시리즈들 보다는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 오른 종목들 말고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절고 있던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시장의 옥석입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가지 부연 설명이 많아집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제가 시장에서 현장에서 겪는 그런 부분들과 저의 이론들을 합차려서 보통은 이론만 잘하거나 아니면 매매만 잘하시는 매매 잘하긴 쉽지 않지만 이론만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주식 얘기하면 다 쫙 알아요. 결과적으로 매매 기법이나 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현실로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실패 케이스를 하루에도 90번씩 100번 중에 90번씩 보는 사람이라서 정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만 안하면 돈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결과가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것 같고 저도 자신감 있게 지금 거의 좀 있으면 2년 다 돼갑니다. 방송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기본적으로 쉬어야 돼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시장 리뷰를 해보면 전 업종 모두 상승입니다. 전 업종 모두 상승이고 역시나 개인들은 또 한 타이밍 거꾸로 가는 그런 전기전자 업종에서 흐름을 보였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외국인들의 의약품 쪽에 셀트리온이 많이 들어오면서 첫 번째 동물항체에 관련된 실험의 성공 실험의 좋은 흐름이었다면 셀트리온을 아마 개인들이 많이 샀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나온 이슈였는데 다시 올라오는 이슈였고 다시 부각된 이슈여서 사실 외국인들만 오늘 좋은 시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갑자기 개인들이 셀트리온을 사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주들은 제 고객 중에 3억 배주주이신 분이 있는데 오늘 많이 올랐긴 했는데 이 외에는 갑자기 셀트리온을 현지점에서 산다?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막상 까보면 초대형주 그리고 대형주 외에는 막상 바이오 쪽에서는 ABL바이오나 음료 종목들 빼고는 쉽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상승주도주에 보면 약간 낯선 종목들 영진약품도 5천원에서 추천드렸던 게 지금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좋았고요.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이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개인 외에 투자 주체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확연히 5월 이후에 시장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개인들이 많이 매도세 가담하면서 지친 모습 보였죠. 5월 중반에서 개인들이 지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흐름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조금 미리 들어가 있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는 종목들을 담는 투자법이 조금 성과가 좋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사실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죠. 계속 올라가니까 한 종목 잡으면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산 종목들은 초대형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네이버, 현대차 등등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어느 쪽에 소금이 몰리는지를 잘 봐야 돼요. 삼성전자에 비교적 큰 금액이 들어왔고 외국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셀트리온에 제일 많은 매수세가 가담되었고 나머지는 SK텔레콤, NC, 네이버의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하이닉스까지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들은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팔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한 5년은 주식시장에서 앞서 나가실 수 있어요. 절대로 개인들이 내가 생각하는 게 저도 개인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개인이고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시장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해야지 하면서 좋은 결과를 혹시나 낼지언정 절대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주식시장에 절대 녹록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정말 그나마 성과가 더 좋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따라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요. 아마 이제 올해 방송 같이 하신 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S&P는 계속해서 칼자루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입장이니만큼 오늘도 현재 시점에서 미국장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과 미국의 트럼프가 벙커 안에 숨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살짝 봤는데 일단 증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일단 더 큰 코로나 이슈 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더 큰 악재를 막았다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오늘 밤 지나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최고조에 달아있는 그런 이슈들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상승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오늘 2%는 일단 올랐습니다. 일단 올랐어요. 조금 더 지켜보시죠. 우리는 일단 많은 의미를 두기 보다는 다행이구나. 내일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00의 선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 양봉의 의미가 사실 상승의 지속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200의 선이니만큼 여기서의 공방은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 2000을 기준으로 시장을 조금 더 여유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셨다시피 코스피만 봐도 안정적인데 중국과 미국 시장 자체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시면 그리고 환율도 급락했죠. 환율 안 갖고 왔는데 오늘 한 12원 15원 정도 12원인가 15원 정도 빠지면서 여러가지 경제 지표들은 시장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DI가 한 타이밍 대폭등 이후로 일단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단 SDI는 대부분 청산을 하셨으리라 믿고 그 다음에 GKL입니다. 중국이 일단은 한 타이밍을 넘겨줘야 되는데 오를만 하면 자꾸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GKL은 제가 앞서 예고 드렸듯이 일단 구름대에서 1차 지지 그 다음에 저가 이거는 사실 뭐 약간 바로 반등했다라고 가정하에 일단 저가가 12,000원입니다. 그래서 2차 지지선까지 보고 조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GKL이 일단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코엔텍 우리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만원대의 코엔텍이 있어요. 지금 환경문제가 약간은 시장에 잠잠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입수한 정보로 미뤄보면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로 재조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래량이 일단 다르죠. 우리가 시장을 앞서 너무 비운의 시장타이밍 임의 불 죄송합니다. 입이 말이 꼬이네요. 시장을 너무 빨리 앞서나간 탓에 만원 이후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지금 다른 이슈들 초대형주 대형주 바이오에 묻혀서 사실 지금 수급이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보셨던 거래량보다는 확실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주력으로 삼는 코인텍입니다. 코인텍이 현재 만원 언저리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200일 선을 지지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철학인데 덜 오른 종목 덜 오를 더 많이 오를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을 위주로 이렇게 일단 지키셔야 돼요. 1억에서 5천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진짜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을 사서 이렇게 빠지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덜 오른 종목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12월, 1, 2, 3, 4, 5월에 성적은 대부분 10%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샀든 일단 종목의 성과가 좋았다고 보여지는데 6월에도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엔텍과 하나 더 가져왔던 하나 더 가져온 종목은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도 일단 굳이 업종을 분리하자면 플라스틱 관련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유기, 무기 물질을 합성을 해서 접착제를 만드는데 친환경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작년 적자였어요. 적자를 발표하면서 급락했었는데 다시 한번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점점점점 시장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0년 영업이익은 작년 기점으로 작년을 기저효과 저점으로 삼아서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변동이 뭐 붙임은 있겠지만 현재로서의 시장 수혜를 받는다면 하나솔루션 그리고 코엔텍을 제가 2020년 6월 VF 멤버십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이 공부했지만 표현력이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술 한잔 먹었지만 다시 보니까 더 좋아 보입니다. 오늘 캡처하면서 4%나 올라왔는지 몰랐는데 일단 조금 많이 올랐네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시점 보시면 아시겠죠?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 시점이지만 현재로서는 워낙 시장이 좋고 수급이 좀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 바퀴 사이클 돌면 계속해서 주도주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6월을 조금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두 가지 종목을 저한테는 아주 큰 부담입니다. 이게 종목을 한 5개 가져오면 한 3개는 오를 테니까 안심인데 어쨌든 두 개 중에 두 개 다 오르면 좋겠고 6월 말에 또 저의 성적표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겠네요. 부담스럽지만 저의 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좀 급하게 방송을 준비하느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의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 잘되지 않은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몇 안지 38분이네요. 좋은 밤 되시고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그리고 하루 종일 자주 자주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양해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